아트페어 아트페어 개막식에 왔어요. VIP를 초대받구요. 아 아트페어에 VIP 오는건 처음이라 기대만당입니다. 뭐가 지금 시끌시끌하네요. 자 들어가서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VIP 라운지에 있는 그림부터 감상하고 바깥의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운지로 입장하시고 계십니다. VIP 라운지로 이런식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. 란스키리рам 와 맛있는거 많은데요 지금 사장님이 아이엠유 5천만원짜리 작품에 5천2백만원짜리 작품에 꽂이셔가지고 이걸 사야되나 말아야되나 고기요? 아니 못사 확실히 못산대 내가 그걸 살 수 있을까 언제 살 수 있을까 아까 엄마의 집중인 거 진짜 비빔밥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